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종목 찾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강수기업 스몰캡 살펴보는 날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직접 발로 뛰어서 탐방한 기업 중에서 탄탄한 기업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요. NH투자증권 스몰캐트의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바로 알려주시죠.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iOnce라는 기업입니다. 93년에 설립이 됐고요. 상장은 2013년 2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에 적용되는 소모성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정코팅. 세정코팅은 제가 코미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미코와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까지 사업을 초정밀 부품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세정하고 코팅 사업부는 삼성전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세정코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4가지 회사가 있는데 아이원스, 앞서 말씀드린 코미코, 그 다음에 비상장 수중에서 사정에서는 사이노스, 나노인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내에서는 아이원스가 한 3위 정도 마켓시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3월에 상장사인 원익 QNC가 나노인이라는 비상장사 지분을 100%를 240원에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비중이 반도체 초정밀 부품이 한 48%, 그리고 디스플레이 초정밀 부품이 한 11%, 디스플레이 장비가 23%, 그리고 세정하고 코팅이 한 23%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장비 업체 아이원스가 오늘 강소기업 스몰캡의 주인공입니다. 아이원스, 2015년도에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사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와 아이원스가 지분 투자를 받음으로써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됐는데 이것과 관계 맺은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죠. 국내에도 가장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장비 없이는 반도체 생산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독보적인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중국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계획을 통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현재 25%에서 2020년에 40% 그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 연말에는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양산 샘플을 생산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어서 중국이 큰 시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리니까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파트 선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지분 투자를 받음으로 해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아시아의 허브 역할은 이제 아이원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원스 오늘로 3거래일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를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전체 매출액의 한 70%는 장비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라든가 대만이나 미국 반도체 회사의 장비 판매하는 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장비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소모되는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소모성 부품에서 나머지 30%가 나오고 수익의 대부분이 그 소모성 부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프린터 사업이 프린터를 공급을 하고 수익의 대부분은 그 잉크에서 발생하듯이 요런 장비 회사들도 이제 소모성 부품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입장에서는 그 이익 확대를 위해서는 소모성 부품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는 이 소모성 부품들을 미국에서 생산을 했고 그리고 다른 기업이 또 세정 코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크고요. 부품 생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국내 장비 회사인데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고 거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품 생산부터 코팅 사업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스타 솔루션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는 아이원스를 입력해 봤던 거고 파트너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는 아이원스한테 6가지의 챔버 부품들을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6년 상반기에는 첫 번째 부품에 대한 승인이 시작이 됐고 16년 3분기에는 첫 번째 부품이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7년 4분기부터 두 번째 부품이 양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15년도에는 어플라이드 향 매출액이 36억 원, 16년도에는 111억 원. 그리고 두 가지 품목이 생산되는 시점이 17년도에는 302억 원이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상반기에 또 세 번째 부품이 생산이 시작됨으로써 18년 상반기에만 작년에는 302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5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어플라이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품들이 하반기에 생산 예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품이 18년 4분기에 양산 시작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품이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생산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향 매출액은 18년에 연간으로 한 860억, 그리고 19년도에는 1350억, 2020년에는 1740억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향 매출 추이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저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이원스의 실적도 따라서 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18년에 매출액은 2078억입니다. 예상 자치가 전년 대비해서는 64%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214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품되는 생산 대수, 18년에 860억, 19년에 1350억까지 커지면서 계속 어플라이드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2015년에 아이원스가 어플라이드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분 투자 받은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지만 이제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을 어플라이드 매출액 향해 잘 나오는 거면 이제는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어플라이드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보면 이제는 아이원스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이후 기대만큼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서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서 좀 시장의 신뢰를 잃은 듯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시점이다. 아이원스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스몰캡팀 손세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